음..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 썼는데 벌써 그래도 쉐퍼 써야되잖아.. 베이비벅걸은.. 안툴 수 없지않나? 아.. 가인도 결정을 안내는거.. 아.. 다음에? 얼티미덤 링을 또 한 번 해볼까? 아.. 아니 딜이 이거밖에 못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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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데링을? 크뎀링을? 쓰지마 쓰지마 어.. 쓰지마 아.. 쓰는게 낫겠다 근데 반지에 나이트로드는 뭐가 좋아요? 못쓰는게 좋으니까 에잉 아.. 너무 많이 써야 돼 아.. 리레 웹폰? 오케이 웹폰? 웹폰 아.. 썼는데 1억 5천? 아.. 웹폰을 쓰면 1억 5천에 뜨끈 없어지면.. 없어지면 맨 눈에? 없어졌는데? 한 3천 오르나보다? 터네 이거 깰 수 있는건가? 터네 이거 깰 수 있는건가? 어이구 에이 죽어든거 같은데? 어 나아 네 아.. 아니 왜 이렇게 탄소활리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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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의 2만 것 같으니 쉽지 않겠는데 또 버리셨네 쉽지 않겠어 아이고 죽었다 아니 점프를 생각이 잘못되서 내가 생각하고 다르게 아 또 죽었다 미치겠네 흐흐흐흐 아 왜케 안정성이 떨어지니 안정성이 떨어져요 길축이 있지 않을까 없네 안정성이 떨어져요 떨어져 흐흐흐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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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흑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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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이트로드나 도적 하면은 다크사이트가 있으면은 꼭 저걸 다크사이트로 숨어서 때리게 되더라구 아니 버프 쓰는데만 한세그런데? 아.. 벌써 끊는데 다크사이트 방안이 나가지 못하네 아.. 퍼즈가 없었구나 쓰는게 의미가 없었네 괜히 썼네 아.. 퍼즈가 없었구나 열심히 썼넣어 열심히 썼넣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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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흐흐흐 어 또 죽을 뻔했다? 으흐흐흐 아 썼놈데 헤헤 아 잘못 누르셨다 아이 또 이거 왜 썼디? 아 나 생각해보니까 왜 그건 안 쓰고 있는거에요? 아 죽어야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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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아니 스킬 왜 이거 안 쓰고 있었어? 아이고 오스틱이다 오스틱이다 한 번 더 가야될 것 같은데 딱 한 번 정도 기회가 있긴 할 것 같긴 한데 위치가 깔아서 아 이걸 아래로 가네 나이스 나이스 자자자자 오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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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 원래 때릴 틈이 없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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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루에 있을까? 15분밖에 안 남았지? 17리빙이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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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즈 안쓰는게 아니라 못쓰는거에요? 퍼즈 안찍혀있어 퍼즈가 안찍혀있어요 안쓰는게 아니고 못쓰는거에요 정확한 정확한 답변으로 해주십시오 안쓰는게 아니라 못쓰는겁니다 그럼요 밥먹고 자고 일어나서 밥먹고 또 자고 두번 자고 왔어 그래서 찍어 안될 잠시 안쓰 아 스킬 다 썼는데 또 올라갔네 끝으로 몰고와서 한번에 바인드 골프하자 아 아 바인드 위치 슛 어 반대가 쏘니 아 너무 아쉽게 딜 넣다 말았네 아 아 아 이건 좀 갓 아 벌써 한다고? 벌써 그 땐가? 이거 못 깰 것 같은데 데미지 안내가지고? 스킬이 없는데? 아 이거 뭐하냐? 죽었지? 안죽었을래 이거 이거 안죽었다고? 아 두개 썼는데 깨진다고? 아 그렇지 아 이거지 이거지 이놈 보선 한막자 늦게 공격하는거 보선 뒤집는 각이었는데 왜 안죽나 했네 그렇지 아니 왜 갑자기 절 놓아있어 중앙에 있었나? 어 뒤집는 각이었어 아이고 때리고 싶어도 때릴 수가 없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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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4084였군. 211에 92. 3027. 27. 레벨 버프 엘링. 레벨 버프 아니라 웨폰 버프 쓰라고 하지 않았나요? 아, 웨폰 버프는 없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 12송 리컨벨트잖아. 피방무기인 줄 알았네. 순간. 아, 피방무기 맞네. 아, 맞네요. 피방무기네. 어? 아아... 음... 뭐지? 이 언밸런스한테 뭐? 이게... 12성이 먼저 찍혀네요. 아아... 아, 이곳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읗... 아아... 아 Experiments 아잉... 아아...